네,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신축년 지난 한 해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수고들 하셨습니다. 올해 이민년에는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. 아이 호랑이처럼요. 어흥 되면서 올해는 갖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아 이민년에는 발복하는 해 조상님이 도와주는 분들 뭐 어느 분들이 다 조상에서 다 도와주시고 그러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몇 분을 이제 띠별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해요.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개혜생에 올해 이제 감 40살이 됐잖아요. 마흔세에서 힘든 고비도 다 있지만 어 작년에 뭐 아홉수 고비 넘어왔다 그러지만 올해 그래도 이민년에는 그래도 내 운세가 좋은 기세 내 조상에서 이제는 누구 말마다 고비를 풀어주는 애가 아닐까 싶어요. 그 뜻은 무슨 뜻이냐. 이제 순조롭게 아홉수 이 고비가 어느 누구나 아홉수에서 요 이제 요 문턱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. 근데 그래도 그 고비를 잘 넘기셨거든요. 그래서 올해 이어 마흔세는 내 조상에서 도와주는 해가 되지 않을까. 그러면 어떤 거로 도와주는데요. 결혼을 못하신 분이 있으면 결혼도 이제 뭐 운세를 열으실 것이고 또 재물 금전이잖아요. 그러면 조상님이라 그래서 무조건 조상에 온 금전 막 주는 게 아니거든.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요 전에 힘들었던 사람과 원만하게 잘 화합이 되고 또 가정과 또 운이 하게 되고 내가 또 뭐 하던 일이 일이 이제 풀려지고 귀이 나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등등 바로 이게 조상의 복이거든요. 그래서 고런 운이 열린다는 뜻이에요. 그러나 단 이제 보인들이 조심할 것은 이제 개의생분은 올해 매사에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올해는 이민연에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내 조상에서 나한테 도와줘서 그 충분한 조상의 운기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 힘내세요. 그리고 이제 또 경신생 이제 마흔세 살 뭐 올해 뭐 요 삼재다 이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러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올해 경신생 분들이 머리는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좀 역마살이 짐 꼈어요. 역마살 가만히 한국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성품이거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막 움직여지 되고 이제 그런 성향이 많아요. 근데 뭐 요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.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내 모든 끼를 발휘해 볼 수 있는 해가 아닐까. 그러면 내 조상에서 도와주지 않을까. 뭐 연예인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 어떤 불안간에 쓰려고 하시는 분들. 또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 접어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중에서 또 되시는 데는 또 되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경신생들이 삼재라고 하지만 작년에 기운이 그래도 내 조상에 이어 덕으로 넘어오면서 올해 조상에서 큰 운을 받아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삼재라고 해서 너무 웅크리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운이 차고 들어오고 일을 찌게는 그래도 요 신년에 뭐 1년 열두 달 홍수맥이라든지 삼재라든지 등등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.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업을 뭐 저기 하시는 분들은 뭐 해마다 하시는 뭐 행사라고 하지만 내가 운을 받자고 나 좋자고 하는 거니까 조상님한테 대우를 하고 내가 운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없으니까 마음으로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있고 다 이제 틀리거든요. 성향이 내가 있으면 있는대로 하는 거지 빛까지 내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.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없음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꼭 삼재를 풀어가지고 조상이 들어온 이 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신생분들. 그리고 이제 시험에 운이 들은 분들은 합격률이 많아요.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힘들었던 거 작년에 웅크렸던 어깨를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민연회는 소은대로 바라는 대로 다 대박들 났으면 좋겠고요. 또 이제 을묘생들. 올해 이민연회 48이잖아요. 뭐 일곱수가 좋으면 아주 좋다고 하지만 나쁘면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아홉수보다 더 나쁘다고 했어요. 그래서 이 숫자를 개념을 한다면 일곱수서부터 아홉수까지 이 고비를 잘 넘어가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. 이제 다섯수 넘어가고 여섯 일곱수 넘어가면 이 문택이 이제 이 시험 살 되기 여기가 굉장히 아홉수 넘어서 시험 살 이렇게 되기가 힘든 거거든요. 어느 나이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야. 뭐 천원, 이천원 모아서 뭐 9천원. 여기서 만원 모으기가 조금 힘들어. 또 천만원이든 1억이든 9900원까지 모았는데 100원 저기만 모으면 되는데 거기 안 돼. 그 턱걸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턱걸이만 넘으면 되니까 을묘생분들 올해 이 힘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고기가 물을 만나도 마음껏 내가 발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러나 단 조심할 거 친구를 조심해라. 내가 운기가 좋아서 내 조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운기가 들어왔을지게 그 중에는 이제 방해꾼이 있는 거거든. 분명히 방해꾼이 있어.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을 흔들리면서 그걸로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조상의 운이고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. 조상은 주려고 하는데 본인이 못 받아 먹어. 이건 누구 탓? 바로 내 탓입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중심을 가지시고서 을묘생분들 오늘 힘 내셔서 이민연에는 전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.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음주 이거 조심하셔야 돼. 술 한잔이라도 잡섰다고 하면 대류를 불러서 랩도 가시지 운전대에 앉지 마세요. 그거 한 잔 아깝다고 해서 그거 한 잔 먹고 1,2만 원 주고 대류를 불러 아까워 그러다가는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것만 잘 지키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을묘생분들 힘내셔서 이민연에는 번같이 달리셔서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개축생 개중에 특히 개축생들 보면 9월생일이나 5월생일이나 9월생일이나 10월생일이나 요런 분들은 부모의 덕이 많아요. 솔직히 가만히 보면 또 그렇게 4주상 타고났어. 제복이죠. 부모의 덕을 타고났기 때문에 요런 사람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뭐 생일이 2월생일이라든가 뭐 4월생일이라든가 11월생 12월생 이런 분들은 좀 고난은 있지만 그래도 이 50살 곱이 넘어가면은 51살서부터는 누구 맘에 따라 대박이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기를 운을 본다면은 올라가는 운이다. 9주 잘 넘어와서 3주의 이 곱이 잘 넘어왔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.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신년으로 봐서는 이미 년이지만 이제 음력으로 본다고 하면은 섯달이에요. 섯달 오늘 이제 요새인데 섯달입니다.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동지 지나면은 삼자가 뭐 지나요 이러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전에 어른들이 이제 하셨을 때에는 섯달 금음단도 내가 운이 나쁘면은 치고 나간다. 치고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방심하시지 마시고 며칠 안 남은 이 시간을 잘 쪼개서 요거를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민연서부터는 걱정이 없어요. 사사히 3월달에서부터 일어나는 추세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활동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기계가 많이 움직여진다 하면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. 많이 힘들고 지난해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올해 이민연에는 그래도 달리는 해 같이 범하고 같이 달릴 수 있는 해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조상에서 운을 내려주는 해니까 뭐 여자가 잘해도 그것도 여자 복으로도 하는 것도 내 조상에서 도와주고 여자나 남자 쪽에서 도와주니까 그게 조상의 운이 아닐까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기왕이면 삼재 9도 잘 넘어갔으니까 신년에 이민연에는 뭐 같이 호랑이와 같이 뛸 수 있다고 하면 운을 받으세요. 정월달에 간단하게 홍수맥이라든지 1년 12달 아무 사고 없이 이게 바로 가는 애를 잘 보내고 오는 애를 맞이하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잘 갔다 해서 넘어가면 조상의 덕을 얻어서 가정의 태평성대가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기후생 54살 항상 보면 9수 잘 넘겨라 54살 잘 넘겨라 64살 잘 넘기고 77살 잘 넘겨라 숫자 제가 한번 유튜브 할 적마다 말씀을 꼭 드렸어요. 근데 보편적으로 54살이 건강이 해치는 해년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강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 또 내 조상에서 내 건강도 도와주는 해년이고 그러니까 나쁜 것은 풀어내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54살에는 쉽게 얘기해서 뭐 태수대명 나 대신 짐승이 죽는다 뭐 살해내다가 옷을 해갖고 태수대명을 보낸다든지 더군다나 기후생이 딱 뛰잖아요. 그래서 올해 그런 예방측으로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서 신중히 또 신중히 생각하셔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 영맛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직업은 솔직히 그렇게 썩 맞는 분은 없어요. 그렇다고 뭐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쉽게 해서 세일즈맨이라든지 뭐 운전을 하고 많잖아요. 이제 서서 일을 하면서 서성거리면서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한다든지 등등 어 그런 분들의 이제 합의가 들어서 맞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잘하셔서 올해 54살 고비 지금 내 몸을 치고 들어온 해년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뭐 관리만 잘하셔서 넘어가면 좋겠고요. 특히 이제 혈압 같은 거 간 이제 위 뭐 요런 거 좀 조심하시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이제 갑상성 유방 그게 이제 최고로 큰 원인이 되거든요. 지금은 시국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그냥 그런 병들이 또 많이 생겼어. 공의 탓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는 건강하게 지키는 거예요. 건강 잘 지키셔서 올해 기왕이면 내 조상에서 주는 대운을 받고 운을 받아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술생 65 이분들이 지금 성품을 보면은요. 굉장히 이제 적극성도 있지만 온순한 편이에요. 그런데 내 이 속 내 마음을 확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안 하셔요. 누구마다 애도 좋다 어른도 좋다 좋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 혼자서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. 그런데 그러시지 마시고 뭐 무엇이든지 자손들이나 누구한테나 의논할 수 있으면 하셔갖고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60이 넘으면은 뭐 우리 갖다 만년의 운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. 뭐 인생은 70보다 100세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지껏 힘들게 사신 분도 있고 재밌게 사신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내 조상에서 도와줘서 조상의 운을 마지막 운을 받아서 대대손손 자손들까지 잘 힘차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요.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중의 어떤 분들은 조상을 그렇게 잘 성기는데 왜 이렇게 일이 더 힘들어집니까.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조상에서 아무리 내가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받았다거나 안 그래요. 그러면 그중에서 뭐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뭐 제사밥을 못 잡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묘를 이장을 해갖고 산 동법이 났다든지 등등 그다 보면은 그 골수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조상한테 잘해도 조상에서 덕을 못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꼭 이제 무석인을 찾아서 잘 이제 물어보셔가 그 해결책을 하시면 뭐 좋은 일이 있고 내 조상에서 도와주는 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태어날 즉에 태성이 부모 대대손손이 또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후손들까지 다 아무 이상 없이 잘 갖다 대. 근데 과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일까 10명 중에 타고난 조상의 업을 타고난 사람은 한 4명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러면 6명은 조상에서 덕을 내려주지만 내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있고 더 갖다 나가면 더 잘해서 내가 운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운은 각각이 다 열려 있으니까 또 생일달 따라서도 틀리고요. 등등 시를 따라서도 틀리거든요.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들은 조상에서 또 이렇게 발복을 해서 운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이민영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정강만 신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